이거 했다! 먹으러 가라 이게 뭐예요? 어? 이게 뭐예요? 그 연어 놓고 크림 파스타로 해서 떡볶이 있어 크림 떡볶이 안 맵게 우진이가 아까 안 매운 거 먹고 싶다고 해서 많이 먹어? 네 지은이도 저기 안 치고 우리 엄마 지은이 또 와! 이러겠다 우진아 앞쪽시에 앞쪽시에 덜어먹고 우진아 앞쪽시에 덜어먹고 있어 지은이 이거 뭐야? 뭐? 지은이도 이따 먹자 뭐? 연어 저기도 먹어 연어 연어 크림 떡볶이라고 해야 되나? 어? 지은이도 줄게 아빠가 줄게 이거 뭐냐고? 이거 저기 연어 크림 떡볶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알았어 지은이 뜨거워 엄마가 챙겨줄게 우선 먹어봐 알았어 지은이도 아빠가 자라줄게 먹어봐 이제 응 응 응 응 어 지은이도 좀 식으면 줄게 지금 뜨거워 응 형 뜨겁다 아떼 아떼 조금 식으면 줄게 연어 먹어보자 연어가 나 뭔지 모르니까 연어 생선이지 생선 응 응 알았어 알았어 지은이 줄게 식으면 줄게 응 맛있다 응 저 봐 아빠가 줄게 저 봐 지은이 그릇 드세요 아빠가 또 줄게 지은이 거 응 가위 좀 주세요 우리 엄마 애기는 엄청 많이 잘라줘야 돼 응 목에 걸리면 큰일 나 떡은 그게 여행이야 떡하고 야채는 아 뜨거워 조심히 먹고 응 조금만 기다려야 돼 지은이는 엄청 작게 잘라야 돼 목에 걸리면 큰일 나 아 숙박 질빵 이 정도면 되나 조금만 기다려야 돼 조금만 기다려야 돼 응 손 손 치우고 짜장 떡볶이 해주라고 했는데 대찌이 정도만 응 애기 숟가락 좀 좀 볶아 지은아 뜨거워 조금씩 먹어요 어 쏟아 응 됐어 응 맛있게 먹어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응 응 신아 먹어 좋아 응 우진아 맛있어 우진아 게임만 하지 말고 복싱도 틈틈해 어 옛날에 잘했었잖아 너 요즘에 맨날 게임만 하고 저 운동하기 싫어하고 하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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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크림 떡볶이요 크림 연어 떡볶이 응 응 응 응 응 크림 연어 떡볶이요 응 크림 떡볶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크림 파스타 만드는 거 같이 하는데 떡볶이를 넣은 거야 맛있네 맛있네 소스라 초절이 됐네 응 꼭꼭 씹어 먹어 목욕아 걸리지 말고 응 흘리지 말고 지훈아 잘 떠 잘 떠봐 아빠? 그거 크림 떡볶이 아빠가 한번 줄까 이거 연어도 맛있어 이거 너무 크다 잠깐만 지훈아 이거 너무 커 이거 아야야야 응 응 응 응 응 그거 피망 냠냠 먹어 봐 어 떨어진다 냠냠 먹어 아 꼭 씹어 먹으면 목에 걸리니까 아니 지훈이 먹어야지 응 피망은 목에 걸리겠다 이거 응 잘했어 어이구 우리 우진이 벌써 그만큼 먹었어 우진이 많이 먹어라 응 응